방금 전에 총무팀에서 사람들 왔다 갔었어. 인사팀에서 해고통지 받았다고 컴퓨터니 뭐니 다 가져갔어. 김지연씨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김지연씨? 이 시간 무로 해고됐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 잠시만요. 나도 모르는 내 팀원 해고가 어디 있습니까? 저도 좀 합시다.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회장님입니다. 지금 당장 회사에서 퇴출시키라는 지시입니다. 전원아. 저기요.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. 회사 규정입니다. 사원증 반납해 주시죠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 지환씨. 아 이건 아니지. 장현두씨.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 없어? 어? 아 장현두씨. 저 장현두입니다.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요? 회장님이 회장실에 안 계신다고요? 아니요. 연락하지 마세요. 안에서 기다릴게요. 여기가 protection heard of. 장현두씨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